어휴! 자 오늘은! 꿀잼 만화 리액션?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에 폴님의 영상 무려 각기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들과의 배틀입니다 그렇다면 꿀잼 요청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! 그리고 이 병아리는 뭐야 약간 옐로우 라고 부르는거 같던데 박시브 브이 아스 병아리 오오오오오옹 거의 뭐 병력 일선 금에 엄청난 피는데요 오 박시브 일단은 옐로우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간다아 병아리 어택 으으으으음 느려 여 모빙로 바로 피해주고 으으으음 느려 안봐 이번엔 내 차례다 받아라 쏟아 어탱 저정도 공격이면 박시부 몸에 구멍 뚫리겠는데요 어? 약히 그정도로는 날 쓰러칠수없고 얍 촙 아니 잠깐만 박시부 이렇게 웅장한 녀석이었나 마무리! 어택! 확! 퇴치웠나? 아직도 안 쓰러졌어? 빡치부가 쓰러지지 않아! 으아앗! 진짜 찐! 마무리다! 파이널! 썬더! 스메시! ㅋㅋㅋㅋ 꺼 깐지런다... 으읍! 뚜어어어! 야 진짜 박싱으로 돋은거면은 그냥 바로 재활용... 어 재활용 행위에요 따다다다다! 또 누군가 방해하는가? 아니구나! 잔인한 녀석 쓰러졌는데 저걸 또 확실한 마무리까지 머리 날라갔어 그걸 보고있던 서기워기 초흑화한 킬리 윌리로 진화합니다 쓰러져있던 마미농레그랑 거의 뭐 전설의 포켓몬급 아니냐 전설의 포켓몬급 화력이면 얘네들은 사람이 된 레인보우프렌즈들이구나 그린이 있고 우리 지켜보고있던 오렌지랑 퍼프리 핑크야? 잠깐만 넌 뭐야? 피규어가 지켜보고 있었네? 자 다음 또 이제 배틀 상대가 기다리고 있군요 거기에 레드까지 피규어 VS 킬리 윌리 야 이것도 막가운 싸움이 되겠는데요 슬슬 살살 템포 끌어올립니다 거기 시크가 뭘 부셨어 못 부신 거야 내 물건에 손 대더니 죽어서 못해 하필 화났습니다 저기 레드도 잔뜩 열받았는데요 시크의 성공 피규어와 그리고 킬리 윌리 서로 일단은 지금 산책전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쩜 피규어의 선빵 가볍게 일단은 킬리 윌리 회피했습니다 느려 다시한번 8킬리 isa 자 다음 킬리 윌리의 반격스 확실히 뭔가 킬리 윌리 진화 된 허기허기 그런느낌이라 그런지 오 뭔가 강력한데요 아직 시작도 찔러라! 찔러라! 와 어느 한쪽에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 이 녀석 싸움이 좀 되는걸 맞수인가 어마가 하지만 자 다시 시크의 배틀입니다 짠뜩 화가난 파피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킬리윌리의 인형? 아 파피가 조종하고있던거야 설마? 시크를 처리해 어 내 싸움산대 어디갔어 그냥 호적수였는데 그리고 죽은줄 알았던 박치도 설마 살아있는건 아니겠지 야 머리가 날라가던데 그럼 펑 어 빡집으로 사람이 됐어 오마이갓 거기에 옐로우까지 진짜 찐 병력이 될 수 없더라 아 러시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다 뭐할려고 러시야 오 야 러시 이렇게 보이게 징그럽게 생겼다 어? 하필 야구 빠 따와 검을 들고 있는 옐로우까지 이거 이거 동그랗게 생긴 러쉬 야구공으로 공으로 쓰기 딱 아닙니까? 생긴 게 모양이 2대1에서 하는 거야? 어떻게 생겨? 출격 나의 빠르기를 받아라 경력 1점 백퀴백퀴센 휴색 과연 누구의 승리? 아 이 녀석 좀 치는구만 아 그 공격 닿지 않는 나에게 닿지 않는다고 자 다음 나의 공격을 받으라 보고있던 박시부의 야구 빵망이 빵 빵 어? 이걸 좀 아프겠는데? 의문의 지금 생생볼이 되어버린 러쉬거든요 이 둘의 공격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? 자 가자 찹찹찹찹찹찹찹 떨어버려 떨어버려 떨리냐? 아 딴딴해 그럼 야구 방망이도 안통하고 꼬우 꼬우 어 이거 조금 많이 아팠나보다 설마 러쉬 컷 당하나요? 이 싸움의 결말은 과연 하하 하하 안통해요 너의 공격 좀 더 좀 더 강하게 때리란 말이야 어림도 없어 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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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단가 다음은 내 차례야 가자 땅 땅 땅 땅 땅 어 인간 아주 무자비하게 예 짓밟히고 맙니다 오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